안녕 우리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요즘 언니가 댓글을 봤대. 우리는 막 댓글 체크했네요. 수시로 하니까. 댓글 보니까 막 사람들이 가발 똑바로 쓰라고 하더라고. 돈이 없어요. 아니 투자 좀 해야도 없어요. 아이씨 좋은 거 바꿔봤자. 그게 그거예요. 이걸로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정말로. 15년이야 무슨 소리야 언니. 내가 너무 약하고 왔다. 내가 이 가발 쓰는 동안 언니야 대통령이 4번 바뀌었어. 아니 어쨌든 간에 댓글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다가 이렇게 먹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. 요즘 애들이 막 먹방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. 아 요즘은 먹는, 남이 먹는 걸 그렇게 보더라.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빠져버리더라고. 살 빼려고 그러나 봐. 그러다 지도 먹을 거면서 밤에는.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뭐 요즘 애들은 이렇게 먹방도 하고 한다니까. 우리도 그거 한 번 해보자고. 그래 언니도 알아서 해. 아유 막 요즘에는 뭐 콜라 같은 것도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써네. 이렇게 하더라고. 아 이지라게? 아유 요즘 이런 게 트렌드야 또. 아 나 트렌드 느려 언니. 아니 남들이라는 거 다 따라해봐야지 우리가. 트렌드 느려. 아니 나 살면서 이팔 ASMR은 또 처음 보네 정말로. 동시에 따라 보자고요. 아 동시에 따라야 돼 또? 동시에 따르자니까 먼저 따르고 있네. 아이고 오줌 소리 같다. 음 애가 그냥 팍 갈기네. 이걸 어떻게 먹어 이것도 소리만 안 들어야 돼? 아유 그냥 편하게 먹자고. 아니 우리가 맨날 뭐 된장찌개나 이런 거나 먹을 줄 알았지? 젊은 애들 먹는 거야 뭐 먹어봐야 돼. 언니 먹을 때 나 조용히 해야 돼? 아니 그거 알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. 미안해요 미안해요. 마이 미스틱. 아니 이게 또 밀떡이네. 아니 난 밀떡이 좋더라고. 아유. 조용히 하자면 질문이 안 보여.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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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은 또 있긴 하다. 맛은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배달을 시켜먹고 그러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. 아유 뭐 또 쓰레기가 나와. 이렇게 기분 좋게 먹으면 되지 뭐. 이게 다 쓰레기야. 아니 이게 왜 쓰레기야? 우리 여기 딱 이렇게 담아줘가지고 깔끔하게. 깨끗하게 담아줘야지. 그게 쓰레기야 언니 그게. 이게 쓰레기라니까. 아유 뭐 또 분리수거하면 되는 건지 뭐. 쓰레기야 이게. 아니 너가 쓰레기지. 이게 어떻게 쓰레기지. 정말로다가. 하하하하하하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. 너가 쓰레기란 말을 해요. 내가 플라스틱이에요? 바다 상어가 다 아파요. 이것 때문에. 왜 그런. 왜 그런 눈으로 봐요. 아유 영경하네 진짜. 뭐 어떻게 드세요. 드셔요. 혼자서 화가 나가지고서는. 아니 그러면서 또 먹기에는 또 너무 잘 먹어요. 아니 내가 음식이 별로라 그랬어. 언니 아니 이러니 진짜. 왜 그래. 나 잘 먹고 있는데 먹자 그랬어. 아니 음식 맛있으면 그냥 맛있게만 먹으면 되지. 영경하네 이거 재롱하면 이거 쓰레기 아니야. 이거 쓰레기라니까. 아 진짜 어퍼. 아유 너는 정말 보통 쓰레기가 아니다 얘. 자꾸 왜 건드려요 사람을. 아니 건드리긴 뭘 건드려. 그냥 맛있게 먹자 이거지 뭐. 이거 막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. 그냥 편하게 먹자고. 어우 막 주먹 주먹이요. 방울이요. 아니 그거 가슴 앞에 대고. 아니 그거 가슴 앞에 대고. 이렇게 주물주물.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. 마이크가 여기 있잖아. 마이크가 거기 있잖아. 마이크가. 내가 미안했어 언니야. 괜히 저 쓰레기 얘기 한 번 했다가. 아유 정말.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니 이렇게. 아유 그냥 소주야 완전 기분 잡쳤어. 아유 뭘 또 잡쳤다고 표현해라니 정말로. 아니야 아주 주문이 볼 기분. 어머 너무 맛있다. 아우 아퍼. 아우 나 라미네이트. 아니 나이가 들어요 관리 철저하다 얘. 라미네이트까지 하고. 아니 라미는 보통 관리의 끝판왕이에요. 나는 이거 지금 가짜야 앞에. 아우 깜짝 놀랐어. 아니 어떤 게 진짜인 거야 정말로. 아우 나 깜짝 놀랐네 이거. 아니 어쨌든 간에 기분 좋게 식사 한 번 해보자고. 아유 완전히 다 가. 날씨도 가고 봄도 가고 봄날은 갔어. 아유 연병 진짜. 여름 다 왔어 여름 다 왔어. 정말 맵네. 아니 얘가 매운 게 맛있어. 숨질이 숨질이 풀리네. 이게 풀리는 거야? 아니 너랑 떡볶이 먹다가 체하고 있다 얘. 아우 됐어 이거 왜 이렇게 걸고 자꾸 매우기다가. 왜 이렇게 테이블이. 아우 더워 진짜 열 드럽게 나네 이거 옷 진짜 찍고 싶네. 아니 얘네는 평소에 웃을 때가 언제네 정말. 아니 기분 좋을 때가 언젠 거야 정말로다가. 아니 이게 중국 당면이라고 하더라고. 중국 당면. 오 넓적당면. 야오 세월이랑. 어우 또 이거 못 먹어 나 이빨 가짜라.